앙 눌러주세요 안녕, 안녕하세요 팽서트입니다 오늘은B equim사즈를 할거예요 어? 저의 멋진 얼굴이 사라졌네요 빠밤 김치 코우트 지금 트롯핀는 1301 대박 그러면 정말 노그라가 12개 징이도 있고 밀코도 있고 포크 한번 써볼게요 네 재밌게 하겠습니다 포크 로사를 혼내줘야 되겠어 포크 오케이 좋아요 내가 사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다 2등의 수면 2등의 수면 이렇게 좋아요 포크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저 포크 거의 처음 써먹는 거예요 옛날에 가져왔는데 포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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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크 포 포크 아 어케 아름다운 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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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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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맞았고 히타 먹었고 pi 지금은 떼가겠습니다 이런게 다있어? 네 다시 이쪽으로 들어 토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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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고가 갔나 다이오마이트가 좋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이거 말고 따님의 공격 되겠습니다 아 아 기노라카 아 아 아 니타 니타 오랜만에 써볼까 니타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어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똥아이 일어나 아 똥아이가 있으니까 진짜 니타 니타 엘프리모 엘프리모 솔로 오랜만에 오랜만에 솔로로 해보자 솔로 엘あり 아 어 역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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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땡큐! 상자를 한개 준다 씩 나타나서 먹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시 재미네요 다시 다시 아니 내 운이 이만큼 하신다 다음에도 봐요 바이